동굴 안 무서워 아빠 손잡아 응 괜찮지? 안 무너져 괜찮 예준이 손잡아 동굴 엄마 따라 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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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야 얘는 뭘까? 기뚜라미 같으면네 어 얘는 기뚜라미 맞는 것 같아 아 진짜 생각하다 이 아이고 여기 와봐 거기 뭐 있어? 아빠 또 모자 아빠 látobs 아빠도 모자 아빠는 이거 보고 싶어 얘는 누구야? 얘는 누굴 것 같은데? 이모야, 이리로 와봐 태설이 돼 또 눌러봐 여진이, 태풍 눌러봐 위에 또 눌러봐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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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 봐 예진이 박사님 예진이 박사님 예진 채권 응 유재지 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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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월 things 처음으로 이거 어떻게 부르냐 언니 울려겠어 내려올 수 있어 개미가 이렇게 경사진 곳을 잘 올라가는 게 손발에 찍찍이가 붙어서 그렇대 예진아 길 잘 찾아야 돼 루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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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있어 정말? 정말? 고기가 다 갔던 곳은 고기야 여기 곤충들이 사는 곳이 돼 장수풍쟁이 요충 와.. 문 가려놨는데? 나비가 나가지 않게 나비가 나가지 않게 나비가 나가지 않게 나비가 꽤 많은데? 나비가 나가지 남미가 난미가 난미가 났는데? 두번째 날 탐지 보려놔 오지 scholarships 오지 아빠 여깄어